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억 4,700만 원 수준에 비해 4,915% 치솟은 73억 7,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계약 물류와 해운 항만 하역 부분에서 물동량이 많이 늘었고 이로 인해 국제 물류 부분의 성장세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J와 대한통운이 합병된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대우로지스틱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외형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